제2호고요. 26,500원. 이 중은 15%. 3월달에 들어갔는데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2차전지도 역시. 오늘 정말 강한데 이 종목 조금 더 수익을 바라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제2호 살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3월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동안 마음고생도 되게 많이 크셨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2만원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괴로우셨을 텐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2차전지 쪽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제2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 편승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처음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2차전지 여팡들 전부 다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좀 급락하면서 같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장되고 1년이 좀 지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수 같은 그런 부담도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걸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 올라오다가 고점 한번 찍은 자리 있죠. 그리고 올해 작년 12월달에 거기서 찍었고요. 올해 3월달에도 마찬가지 그쪽 근처에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거래량 많이 터졌고 이쪽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좀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가격대는 3만 원 근처 정도가 되게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오늘 본전 이상까지 왔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3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호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 수 물량에 대해서도 걱정 없다라는 말씀 얘기해 주셨고요. 조금 더 수익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